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학생 여러분들 저는 평촌 러셀에서 재수를 하게 된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제가 최인호 선생님과 지난 1년간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성적이 많이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기본기가 없거나 성적이 잘 안 나오셔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저의 이야기를 간략히 해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일반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과 많이 다르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수능도 저희는 학교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만 보통 학교를 가는 그런 학교여서 저도 고3 때 학생부 종합으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였죠 그래서 재수를 했고 수능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이 국어 6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탐 6, 8 이렇게 나왔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정말 재수를 하지만 평범한 고3만도 못한 노 베이스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1월 1일 날 재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최인호 선생님을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최인호 선생님을 3월에 처음 뵀었고 3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성실한 학생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따로 요구하셨던 스파르타 비문학이나 추가적인 자료들이나 인강을 듣지 않았었고 제가 딱 했던 거는 선생님 수업 때 집중하고 매주 나눠주는 프린트물 그 과제 한 지문만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많은 걸 하지 않았었죠 과외도 하지 않았었고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도 않았었고 저는 그냥 최인호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기본 논리적으로 읽고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 연습만 3월부터 해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최인호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을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희망을 주겠다고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2018학년도 수능 6등급이어서 백분위가 28이었는데 2019학년도 수능 2등급을 맞아서 백분위 90으로 갔고요 대단한 성적은 아니지만 기본기가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로 큰 성적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정도 올랐으면 사람들이 퀘스트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른 과외나 하지 않고 선생님의 기본만 지켰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리를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제가 논리를 완벽하게 익혀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지만 그 논리를 1년 동안 한 8개월간 익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 향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적으로 읽고 즉 기본을 지켜라이죠 방대한 양을 풀거나 멋진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지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완벽해질 때까지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기본기가 없었거나 정말 열심히 해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열심히 해도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뭐 대단한 공부 방법도 없고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기본과 논리만 지키시면서 꾸준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것만 지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로 저도 작년에 6월 모의고사가 3등급 나와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9월에서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들 말대로 국어 점수 올리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저의 온 몸을 지배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저는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기본과 그 논리만 지키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 잘 따라가면서 논리만 지키시면 정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